이게 이제 스털링 기관 이에요. 이게. 그래서 물론 이 실린더 위치가 이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실린더가 여기 일절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이것도 A형이 있고 A타입 B타입이 다 따로따로 여러가지 장치가 있어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를 이렇게 햇빛 밑에 하루 종일 놔두면 언젠가는 움직여요. 근데 그럼 우리가 수업을 못하니까 알코올램프로 이렇게 불을 지펴서 따뜻하게 만들어줄거에요. 내부 공기를. 이게 알코올램프에 불이 붙여져있어. 강의실에서 가끔씩 안되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이 에어컨 때문에 안되는데 지금 에어컨 안틀어져 있으니까 좀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최소한. 한 3분 정도는 기다려야 됩니다. 스톱어치 맞춰놔야 되는데. 이게 실패할 때 시간을 좀 못 맞추면 안되더라구요. 어쨌든 이게 이러한 순환까지 겪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건 이겁니다. 중요한건. 현재 여기는 열이 어떻게 되어있어? 들어왔죠. 정적가열이니까. 자, 여기 잘 볼게 있어요. 들어옵니다. Q1이랍시다. 그 다음. 이건 등원 팽창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내부 온도는 그대로고 외부로 일하는거잖아. 열이 어떻게 되는거다? 흡수되는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열흡수. Q2. 자, 그 다음. 여기는 열이 어떻게 되는거죠? 빨리합시다. 방출. 자, 그래서 여기는 열이 방출. 그 다음 여기는 열이 어떻게 되는거죠? 등원 수축이니까. 내부 온도 그대로 놔두고 받은 일은 더 어디가야 돼? 방출. 그렇지. 그래서 여기 열 방출입니다. 자, 현재 이상을 살펴볼게. 이쯤 되면 된거 같은데. 오! 오! 이거 크게 크게. 이런게 열기관이라는거다. 앞에 지금 LED 보이죠? 이게 지금 발전기가 포함되어가지고 바로 이 열기관이 일을 하게 되고 바로 여기서 한 일 때문에 LED에서 빛이 나오게 되는거에요. LED는 이 단어에서 공부할 것이고 근데 좀 시끄럽죠? 근데 싸구리라서 그래요. 근데 실제 인스털링 기관은 소음을 작게 만든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광받게 되는거다. 또 보고싶을 때 쉬는 시간을 맘껏 해보시고. 일단 각광받게 되는 거고 이런게 튼erer 아프지 않아요. 너무 분명하죠. except 모든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한번 보고싶을 때 점점이 맞을듯한게 된다.